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호라고 합니다 이 가은이예요 가은씨는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혈액형? 소개팅 나와서 혈액형을 물어보는 사람 처음 봐요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가은씨의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에프피에요 대문자이어서 에프피 완전 외향성이시구나 가은씨는 쉴 때 뭐하세요? 넷플릭스 많이 봐요 이번에 DP 시즌8 보셨어요? 정의인 국방부장관 되는거에요? 저 안봤어요 스파지 마세요 저는 어제 오징어게임 시즌9 봤거든요 전통놀이 1라운드가 할리갈리고요 2라운드가 지구방위대 챌린지인데 이정재씨가 이거 타이밍 못맞춰가지고 그냥 바로 아 말하지 말아요 저거 안봤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우리 주문하러 갈까요? 그럴까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종류가 많네요 저는 그러면 오가니 페퍼민트 인 더 장글 프롬더 트로피컬 포레스트 하나 주세요 네 저는 시그니처 스페셜 보케 플라우티 주세요 네 그럼 우리 디저트도 먹을까요? 바꿀까요? 이거 네이처스 시리얼은 뭐에요? 네 기존의 시리얼처럼 가공식품은 전혀 들어가지 않구요 자연 그대로의 채소와 과일을 우유 대신에 탄산수를 넣어 만든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아... 화채? 아니시면 각종 채소들과 레드살사 소스 그리고 오븐에 데워진 밥이 조화로운 베지터블 미스트 레드살사 리조트는 어떠세요? 아 그럼 그걸로 주세요 네 진호씨는 뭐 좋아해요? 낚시 좋아해서 낚시 OTT발 그리고 나플리스 아시네요? 그거 우리 아빠도 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럼 강은씨는 또 OTT 보시는 거 있어요? 저는 웨이브랑 제가 엄기준 진짜 팬이거든요 아 배우 엄기준씨? 그래서 기준이 플러스 구독해요 아 기준이 플러스 좋지 저는 그 왓챠 보고요 제가 춘남 천안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고민 할인받아서 왓슈 와요 오오오오오 저희 엄마도 부산이고 아빠도 광주여가지고 저 왔나랑 왓당께 그거 할인받아요? 아 진짜요? 저는 할머니가 이북분이셔서 왓집이 할인받거든요 대박 우리 아이디 공유해요 좋다 좋다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이게 시그니처 스페셜 부케 플라우티입니다 오가닉 페퍼민트 인더 정글 프롬 트로피칼 포레스트입니다 오옹 예쁘다 갈대가 갈대가 오옹 콩벌레 나왔다 대박 여기 완전 유빈인가봐요 아 그런가봐요 좋다 그거 애플워치 13 아니에요? 네 저 스마트워치 좋아해가지고 이건 뭐예요? 어 이거 쿠쿠워치요 밥 다 됐나보다 빵명 빵명 그건 또 뭐예요? 아 이거 이케아워치요 아 정말 뭐 또 열렸네 주문하신 디저트 나왔습니다 베지터블 믹스드레드 살살 리조또 나왔습니다 돌솥비변빵 가은씨 괜찮으시면 우리 자리 옮겨서 더 얘기해 볼래요 그럴까요? 아 그러면 제가 아는 방탈출 카페 있는데 가실래요? 아 요즘 누가 방탈출 카페 가요 제가 아는 섬탈출 카페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어 좋아요 어 새집이라고 하니까 지금 빨리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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